좀 쉴 테니까 들어가자 이제. 아,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이쪽과 이야기 좀 하지. 누구야? 우와! 어, 저, 저, 저. 저... 누구, 누구세요? 저 사장, 식사는 하셨어? 어, 예, 밥 먹었습니다. 어, 나 이거, 살기 힘들어갖고 가와서 조금 해 보려고 와봤어. 아니,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아니, 그냥 뭐 뭐 하는 사람 알 거 없고 가수나 한 번 하려고 지겨갖고 삶이. 그, 죄송한데 그, 저희 회사는 좀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저희 회사랑 좀 안 맞는 거 같아, 죄송해요. 아, 그래요? 예예예. 안 맞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재승아, 안 맞는 댄다. 아따, 이것이 진짜. 뭐예요? 어허허! 왜 이러세요? 뭐예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실력을 보지도 않고 이러고 싹퉁 머리 없는 것이 많다. 몸이 슬픈가? 어? 왜 그러세요? 네 목숨도 네가 산 그 도자기 주식처럼 상장 폐지 되고 싶어? 아, 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형. 왜 그거를 사라고 겉모습는데 왜 판단하냐고. 아, 왜 그러세요, 무섭게. 왜 그러세요? 황재승이, 황재승이. 너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내가 건달 티 내라 그랬어, 안 내라 그랬어? 죄송합니다, 형님. 어이, 최 사장, 미안해. 어. 이걸로 한 대 때리고 푸셔. 어이, 못 때려, 못 때려. 아니야, 엎드려, 이 자식 뒤돌아, 인마. 한 대 때리고 푸셔. 아니, 한 대 때려. 못 때려요, 못 때려. 아니, 이렇게 그냥. 그냥 한 대, 한 대만 때려. 아니, 못 때려요, 못 때려요. 이렇게 때리라고. 아니, 못 때려요. 아니, 이렇게 때리든가. 저는 못 때려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때리라니까. 이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 그냥 쉽게 가자고 가만히 쉽게. 어? 왜 자꾸 돌아갈라 그래. 한 대 때리고 푸으라고, 제 사장에. 풀어, 풀어. 나 또 세게 맞으면 아프더라고. 어? 아휴. 풀으라고, 한 대 때리고. 아휴, 못 때릴 것 같아요. 아휴. 한 대 때리고 풀으라고. 빨리 풀으라고. 풀자, 나랑. 아휴. 한 대 때리고 풀어, 빨리 풀어. 어, 우리 건달 아니야. 그래, 그래. 아휴, 아휴. 그렇지, 그렇지. 풀렸어? 네, 예, 예. 어, 이제 풀렸지. 그래,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 우리 건달 아니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면은 저기 노래를 제가 한 번 드러내 볼게요. 근데. 아, 내가 노래 잘해. 뭐 트로트 이런 거 부르실 거 아니에요? 아니지, 요즘 힙합이 대세잖아. 날 랩 잘해. 랩을 하신다고? 어, 랩 잘하지. 한 번 내가 해 줄게. 야, 이거 기회되는데? 자, 비트 한 번 쏴봐요. 어, 벌써 죽어버렸네, 여기. 와, 이거 아주 그냥 신호 흉어버렸네. 야, 치워라. 형님, 이거 노래 잘 들었는데 우리 회사랑은 좀 안 맞는다. 알았어. 알았어, 다음에 보자고. 나랑 안 맞는단다, 죄송합니다. 왜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어? 너 아주 뒤에서 우리가 뒷조사를 해야 쓰겄네, 이게. 너 김포동에서 그 떡볶이 집어지? 장모님 떡볶이라고. 네? 그거를 장모님을 주방에서 못 나오게 감금시켜 놓고 계속 공장처럼 돌려가지고 떡볶이 만들고. 어? 장모님도 장모님이 아니고 장모 씨이더만. 어? 뭔 소리가 아니라 너 그 장모님 그거 인권유리한 거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우리 다 뒤지는 거야. 우리가 갑자기 뭔들어. 가만히 이게 웃어, 장모인데. 어? 아, 왜 그래 웃음이겠어? 미안해, 그게 아니라. 논달티 내지 말라고 이 새끼가 돌았어. 희사장 미안해, 한 대 때리고. 아니야, 아니야, 한 대 때리고. 괜찮아, 한 대 때리면. 아유, 못 때려, 못 때려, 못 때려. 이렇게 때리면 돼, 이렇게. 못 때려요, 못 때려. 형님. 못 때리면 찔러, 이렇게. 형, 저 새끼 못한다고 하고 웃고 있잖아. 찔러라고, 한 대 못 때려. 찔러, 찔러. 찔러, 찔러. 세윤아! 놔. 이거 놔라, 이 새끼 세윤아. 세윤아. 우리 조직이기 이전에 친구자네. 우리 친구자네! 왜? 너 기억 안 나냐? 너... 살쪄갖고 양말 못 신고 혼자서 집에서 이메우고 있을 때 누가 너 양말 신게 줬냐? 나 그때 손에서 개꾸렁 내놨고 나 얼마나 친구들한테 놀림 받았냐? 거짓말 하지마. 나 양말 신어, 이 새끼야.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라고? 그럼 보여줘 봐. 그래. 보여주고 봐라. 너 봐. 양말 이렇게, 양말 이렇게 박힌다. 해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개성아, 쥐오사. 쥐가 아니라 너는 돼지야. 넌 그냥 돼지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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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기억 안 나냐? 왜 이렇게 걸어가야 돼? 우리 감부자네. 감부. 네가 한 연기 패턴 습관 내가 다 알고 있잖아. 저쪽으로 가야지. 내가 언제 이렇게 갔냐. 언제, 언제. 너는 슬픈 장면을 할 때 꼭 이렇게 걸었지. 아따, 정확하네. 너 기억 안 나냐? 뭐 시기인데? 너 120에서 130km로 살챘을 때. 그때 엉덩이랑 허리에 색소침착돼서 내가 123으로 피부톤 맞춰줬잖아. 거짓말 하지 마. 진짜 네가 그래서 맥 어디서 사냐고. 너 그 맥 간다고 그래서 어디 갔냐. 결국. 맥 도날드 같잖아. 아줌마 저거 주세요. 근데 겨드랑이에 또 색소침착이 있었잖아. 거짓말이야?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없다고. 보여줘봐라. 그러면은. 봐라, 봐라. 봐라, 봐라. 그렇지. 이거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 있는 거 아니냐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냐고. 진짜 이뻐, 미키강사. 진짜 이뻐. 야, 광시 형. 광주야. 너 기억 안 나냐. 너 일 없어서 팽팽 놀고 있을 때 같이 코너 짜자고 형이 얘기했더니 형 직만 쳐도 돈이 나오는데 왜 그걸 짜야 돼.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너 설득시켜서 같이 코너 검사 맡았는데 까이니까. 너 나오면서 뭐라 그랬냐. 하 감독 저 개XX 감X 다운데로. 야, 나 오늘부로 그만둘 테니까. 야, 오늘 오디션 접고 나 들어갈게. 아, 대표님 그만두시면 어떡하냐. 아, 나 지금 더 이상 힘이 없어. 나랑 쪼까 얘기 좀 하지. 어? 땅아, 스톱. 재승아. 이형이. 지난주부터 관객들이 와갖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떨려갖고 너 노래를 잘 못하겠는데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 걱정 절대 안 오셔도 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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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은 저기 창원 오동이파 식구.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저랑 호영어제하는 동생이 한 명 와갖고. 아우, 갔어. 고놈을 형님이 공연할 때 깔깔이라 세워 놓으면. 그래, 재승아. 나 잘할 것 같아, 어딨어. 노래가 뭐 무섭다거나 뭐 이런 말을 쏙 들어. 헤이, 바로 여기 있네. 일찍 왔나 보네. 야, 너 언제 왔냐. 어? 야, 너 아직 잘 왔다. 반갑다. 형이랑 너 지금 몇 년 같이 살았잖아. 어? 몇 년 같이 살았지? 아하, 그래요? 저기 뭐야, 우리 형님. 그래, 그래. 공연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좀 험할 수도 있고 다운될 수가 있으니까. 자네가 좀 크게 한 번 웃어. 알았지? 여차 험은 웃으라고. 알았지? 큰소리로 일어나서 웃으면 돼. 잠깐 서 있어. 형님. 이 친구 형. 아우야, 고맙다. 나중에 양주에다 샤인머스키 한 잔 살게. 어, 잠깐만. 너 그때 민철이라고 그랬나? 지영이. 뭐, 지영이. 시영이 이 새끼야. 아, 맞다, 맞다. 시영이. 얼굴 딱 봐도 시영이잖아. 민철이는 죽었어요. 시영이. 시영이었어. 아, 쉽지. 그러니까 할 줄 몰랐어, 칠이가. 상대방. 시영은. 시영은. 시영이 알지? 시영이만 믿어, 오우야. 어, 그래. 오케이, 최 사장 왔어? 어. 여기는 좀 어쩐 일로. 여기는 포지션 보는 데인데. 내가 저기 심심해서 가수로 한번 해 보려고 그래. 가수 켜줄 수 있잖아. 죄송한데 저희는 뭐 트로트 이런 거 부르는데. 얼굴만 보고 트로트라고 판단하지 말아. 아, 왜 그렇게 무섭게 그러고. 나 트로트 싫어해. 우리 형님 인기가 얼마나 좋은데. 봤지? 몰라. 몰라. 모르는데 잘하네. 어. 괜찮아, 이기. 그러면 저기. 내가 한 곡 해볼게. 요즘 최고 유행하는 거 뭐 있어. 뭐 이모지니? 신호등. 그 노래 아세요? 그 노래 잘해. 야, 그럼 저 그 노래 한번 불러오시면 제가 잘 부르면 제가 케이스 나게. 자, 한번 해볼게. 자, 자, 보자. 목도 안 풀고 이 정도요. 자, 음악 스타트. 붉은 피 푸른 피. 몸에다 칼방울 돌 시간. 오, 노란색 오줌을 질질 짜며 서 있는디. 내장을 어디로 칼방을 확 찔러줄까? 찔러면 기진지 기절한지도 모르겠지. 나는 깜빡할 뿐이야. 붉은색, 푸른색. 아, 그가 피가 쏘는 시간. 몸에다 칼방. 시영아! 시영아! 워밍. 너. 워밍. 뭐 했냐. 너 계속 내가 쳐다보고 받냐 못 받냐. 받냐 못 받냐. 너. 우리 형 오른손에 아까 뭐 들고 왔니? 나 아무것도 안 들고 있지. 누가 맡겄냐. 누가 맡는 역할이 있느냐, 시영아. 시영아, 웃을 일이 아니야. 제성아, 이루와. 너. 제성아, 이루와. 여. 내가 죽는 거야. 너 이 새끼 너 때문에 이게 뭔 개망신이야, 이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배 힘 꽉 줘. 배 확 어? 힘 안 좋으면 이거 터진다, 알았어? 배 힘 꽉 줘. 시영아! 이거 또 안 할 거야? 어? 죄송합니다, 아니 저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 죄송한데 그 노래를 들어봤는데. 아, 그래, 그래. 알아. 너무 무서워서 저희가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소속 가수들이 좀 많이 있어서 가수는 저희가 안 뽑아요. 그런데 내가 그 춤까지 잘 춘다면 어떡할 거야. 춤까지 잘 쥔다면. 배 힘 안 시켜 볼 거야? 춤, 춤, 춤. 춤 기가 막히 춰. 무슨 춤을 출출하시는. 그거 지금 뭐야. 헤이 마마? 헤이 마마? 어? 그걸 출출하세요? 아니지. 그걸 뒤집어버릴 해안, 헤이 오완마마. 헤이 오완마마. 헤이 오완마마마. 오완마마요? 어. 진짜 지기심이다, 어? 음악. 굿. 오하마마. 대형아마, 대형아마. 오하, 오하마마 확장. 더블 디. 아, 시영아. 늦었어. 시영아. 이거 할 때 니 두 번 쳐다봤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됐어. 시영아. 얘기 아직 10초도 안 됐다. 제발. 시영아, 너 때문에 여기 오늘. 필리핀으로 놀러와이트. 야, 이제 그냥 톤으로 조지네. 다시 한 번 들어볼 수 있을까? 필리핀으로 놀러와이트.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터키 아이스크림 한번 해보세요. 터키 아이스크림. 필리핀 해보세요. 필리핀으로 놀러와이트. 건강, 건투도 강. 여기 합쳐서 한번 해봐, 그러면. 건강, 건투도 강. 건강하자. 건강해. 이게 유행이 된다고? 안 된다고요? 한 번 해보세요. 한 번 해보고 얘기하자고.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음악 주시죠. 필리핀으로 놀러와이트. 오, 괜찮았어? 오, 잘하시네. 오, 가만있어봐. 반응이 괜찮은데 지금? 다시 한 번 해보세요. 필리핀으로와이트. 그러니까 이게 황간목소리들이 잘 어울린다니까. 이게 된다고. 황간목소리라니. 죄송합니다. 이거는 여행 가이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행어가 안 되지.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적재적소에 놓을 수 있는 상황들이 4만 2800개가 있는데. 그렇게 많다고? 고찰 씨. 저기 저기 멜빵 이리 와보세요. 네. 와보세요. 그거 우리 인질범 역할 한 번만 해 줄 수 있어요? 아, 네. 그거 가능합니다. 오케이. 레츠고.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면 이 사람 죽어! 정우찬! 침착해, 이 뉴스가. 뭔지 알아? 너 극심한 스트레스. 뭐 이렇게 금전적인 악방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고. 이럴 때 그냥 마음 천천히 잡고 필리핀으로 놀러 가. 이거 봐, 녹였잖아. 뭘 녹여. 안 녹였어? 세 글자는 아무데나 다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스위스로 놀러 가잇! 라오스로 놀러 와잇! 네 글자는 어떻게 해? 네 글자는 어디 있죠? 네덜란드. 네덜란드로 놀러 가잇!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로 놀러 가잇! 다 된다 아닌가? 다 되긴 하네. 왜 안 돼? 북 아르헨티나오. 뭐라는 거냐? 북 마리아 제도예요, 뭐야? 북 아메리카노? 북 아메리카노로 놀러 가잇! 다 된다, 이거? 북 아메리카노는 뭐야? 뭐 커피를 먹으러 가는 거야? 뭐 하러 가는 거야? 된다고! 이렇게 짧은 지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진짜 깔끔하게 딱 하나 만들어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요즘에 환절기잖아요?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고. 막 기침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기침할 때 쓸 수 있는 유행어 하나. 기침할 때 쓸 수 있는 유행어? 네, 이거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마음에 들면 가져가셔야 돼요. 내가 돈도 줄 수 있지. 오케이. 어. 기침할 때 쓸 수 있는 유행어입니다. 음악 주시죠. 아... 웅, 진짜... 나가! 안 나가! 안 해! 나가! 내 유행어 한 번도 안 쓴다고? 안 써! 오케이. 가! 나가! 언젠가 쓴다. 들어, 들어가시옵소서. 야, 다 때려쳐! 하지 마! 엔터 하지 마, 엔터 하지 마! 그래도 저기, 저기 들어온 게 있는데 저희한테 넷플릭스에서. 뭐가 들어와? 그 이병헌. 어? 이병헌? 야, 그러면 걔 그 아역 필요하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아역이 있어, 우리 회사에? 아, 한 명이 있긴 한데 그 친구가 조금 산만해서. 야, 산만하면 어때. 어? 이병헌 아역인데 무조건 대박이지. 야, 들어오라 그래. 얘야, 들어와 봐라! 어종! 아, 명만경. 배차폰이 뭐냐는... 미치겠네, 지금. 아이씨까. 야, 돌겠네, 지금. 이병헌 나역을 뽑아야 되는데 이병헌보다 큰 애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렇죠. 클 줄 몰라서. 연기는 확실히 잘해? 연기 잘한다고. 가만히 집 있어, 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아, 목말라. 야, 너 몇 살이야? 목말라, 야. 그냥 쳐먹으니까 목이 마르지. 왜 저래, 저거? 방송에다 쳐먹고 아주. 경민아, 사례 들렸다. 아, 목에 걸리고 기분도 안 좋고 확 진짜. 인성 봐, 이거. 인성이 왜 이래, 이거. 너는 배우가 되기 전에 인성 교육부터 받아야 될 것 같아. 왕받아. 너 봐봐, 너. 야, 저 우리 회사의 인성 교육 선생님 있잖아. 아, 예. 황 선생님. 네. 나오시라 그래. 아, 예. 자, 들어오시지 미. 예,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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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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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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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왕, 저, 여, 여. 실행시켜, 실행시켜. 인성 교육을 황 선생님으로 실행시켜. 필리핀으로 놀. 와, 나. 그걸 또 그렇게 해가지고 와. 황 선생님. 지금 난리도 아니야. 무슨 일이야? 저, 저 8살이라는데. 쟤가 인성이 아주 고약해, 어? 표정 봐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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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저거를? 아이가 8살이라는 걸 잊지 마.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지만 미안한 마음은 충분히 심어줘야. 서울 구경! 토끼... 에이, 서울 구경해라. 이놈! 어유, 어유, 세윤이야. 너 그렇게 하면 토끼가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무슨 소리야, 토끼는 인형이라 안 아프다고! 그렇게 서울 구경하면 토끼가 아프지, 세윤이도 봐. 아아! 아파 안 아파. 토끼도 똑같은 거예요? 아프... 토끼야, 미안해, 너무 아팠구나. 교육의 효과가... 미안해. 바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얘가 막 돌변해가지고 막 힘 세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토끼 너무 아팠구나. 아, 8살... 8살 솜주먹이 나한테 뭐라겠어. 서울 구경은 언제 가나? 세윤이... 예? 토끼한테 사과했으니까 겁먹지 마. 알겠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세윤이 시간 될 때 저기 서울에서 제일 높은 데 가서 63빌딩 가서 세윤이 서울 구경 시켜줄게. 여기서는 서울이 보이지 않아. 여기 보인다니까! 보인다! 보인다! 지윤 속까지 보인다! 보인다 그랬잖아. 어디... 이번엔 뭐가 보이나 가자! 필리핀 보인다! 필리핀 보인다! 필리핀 보인다! 놀이로 아이의 심리를 치료하라. 놀이로? 타인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 수 있게 만드는 놀이가 있어. 우리 세윤이 아저씨랑 장난감 놀이 할까? 우와, 아저씨 장난감이요! 아저씨랑 재밌는 장난감 놀이 할까? 이거 병원 놀이 할 수 있는 건데. 병원 놀이 하자. 아저씨... 병원 놀이 해 줄 거예요? 그래야겠지. 아저씨는 환자 할 거야. 환자를 기다려야지. 저기 의사 소리 하다가 얘가 또 막 과격하게 변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고작 8살이야. 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한테 뭘 할 수 있어. 마음을 만져주는 어른이 됐으면... 최 간호사!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해요! 뚝뚝뚝.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의사 선생님, 제가 몸이 좀 안 좋네요. 아이고, 머리도 아파요. 머리를 봐보겠습니다. 아... 이게 먹히네. 그렇지. 이제 됐습니다. 이게 교육의 효과야. 최고, 최고. 가슴도 너무 아파요. 가슴도 너무 아파요. 가슴도 호 해 드렸습니다. 이게 먹히네. 먹히네. 아저씨, 배도... 배도 아프세요? 체한 것 같아요. 배도요? 잡을게요. 호 해 주세요. 호. 호 해 주세요. 아니, 이것은 배는 수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놀이 방법이 있어. 아이들이 2단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 수술을 괜찮아? 수술을 해. 괜찮아? 그럼. 아프지 않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레이저가 아니었네. 배. 후... 그렇지. 그렇게 해 주세요. 아, 이게 안전하네. 그렇지. 수술을 해 주세요. 후... 그렇지. 후... 아니면 안 잘려. 후... 후... 제목이다. 내 대장이 보이는 거야. 제목이다. 제목이다. 황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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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